에헤헤헤헤헤헤헤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짜잔 엘리엘 서프라이즈를 한번 갖고 놀아볼게요 고고 여기 보면은 지퍼가 있어요 그거를 뜯어서 해볼게요 흔들로 붙어지네 파트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노래 준비 중 와우 처음엔 요런게 나왔죠? 여기 너무 찌파가 있어요 또다이 느낌이야 또다이 느낌 있네 이번에는 아 아깝다 다른게 아깝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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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그리고 그리고 도끼사 짜잔 도끼가 나왔어요 도끼사 아이는 이번에는 머리 색깔이 약간 하얀이면서 노란빛이 나는 고양이인데 약간 치타같은 느낌이고 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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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에는 신발이 아닌 이 두 개의 악수사리가 들어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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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